탁 트인 들판을 가로질러 토함산과 사촌왕사지, 망덕사지가 바로 보이는 경주남산의 한쪽 바위 무더기에 선각으로 탑과 열애상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1994년 향토사학자가 발견해 처음 학계에 보고했는데, 이 선각 감실은 보물인 대구 송림사 전탑에서 나온 사리 장흥구와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5층 목탑은 풍경을 떼면 안압지 출토 금동 사리 봉영상 또는 불국사 다보탑에서 나온 사리암의 탑장식과 거의 일치합니다. 게다가 코끼리와 나무 문양 등 불상을 제외하면 모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위 옆면에도 윗부분이 깨졌지만 삼전불의 아랫부분이 세밀한 성각으로 잘 묘사되었습니다. 5층 탑과 열쿠의 불상, 코끼리상 등은 시기를 달려야 새겨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단 한 차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연구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현상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관리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취재 과정에 마예 조상군이 새겨진 바위의 위쪽 다른 바위에 석등을 꽂았던 깊은 홍과 깨어진 대형 받침색 등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이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지면 유적지의 성격 확인과 더불어 더 많은 유물의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정병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